일단은 나다니지 못하게 집을 교조서로 만들냅시다. 집을 교조서로 만든다고? 성북동 만년 백수 나온다. 주희 아빠 사열입니다. 신청하고는 오늘도 변함없이 남이의 빙글빙글입니다. 이의식이 대통령 출마 못하게 확실하게 마커 나랑 같이 청와대 가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지금부터 이의식이랑 24시간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철저하게 이식 그림이 되는 거다. 바란다. 네! 아우! 인민사촌 내려주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을 가사 이렇게 말아? 싹딱 이 시장! 뭔 개수작이고 이거. 이의식이 엮읍시다. 옆집 살다 보니까 좀 흔들렸나? 싹돌리지 마라! 애들 방이 이리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다. 미국 가시는 겁니다. 내일 꼭 나가셔야 되는 거죠? 담배 한 대만 빌려주시게 저 누군지 안 봐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으로 대통령 승부에 출마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그냥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친구. 서울 일라 3960 작전 갑니다. 뭘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함 살아보려고! 팀장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시 함 살아보려고! продолж